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최근 1년 내 경영진을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이 일반 주주와 직접 소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PwC 거버넌스 센터가 발간한 사회이사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이 일반 주주와 직접 소통한 경험은 평균 2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PwC 미국이 주 상장사 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주주와 소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만약에는 오늘의 주주에 관제 사회가 됩니다.